원주시가 시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.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원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 안전과 돌봄활동, 정책 제안과 사업 모니터링,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0명 내외 선발할 예정이며 위촉식과 발대식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기체 여부를 결정할 기획입니다.